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남양성모성지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천상의 하원 남양성모성지에 묵주기도길 걸으면서 남양성모성지는 오래전에 1991년도에 묵주기도의 동정마리아 기념일날에 성모님께 봉헌된 성모마리아 술래성지입니다. 한바퀴 돌면서 핸드폰에 인증샷 하나하나 찍으면서 성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남양성모성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사진 한 50장 정도 찍으면서 묵주기도길도 돌으며 지금 한참 공사중인 거 바라보면서 더욱더 좋은 좋고 예쁘고 그런 곳으로 아마 변신될 것입니다. 남양성모성지의 복수초꽃이 드디어 노랗게 피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묵주기도길인데요. 내가 결혼할 때 1981년도에 결혼할 때 주례사제에 그러다가 박지안 요한 신부님 돌아가신 동상도 있고 동상도 있고 동상도 있고 그렇답니다. 묵주기도길 한바퀴 돌면서 여기는 약숙터이면서 이렇게 물이 졸졸졸졸 흐리고 성모님께 기도하는 기도성지로다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장한장 찍으면서 강복주신은 예수님 상이랍니다. 경당 앞에 강장 앞에 있고요. 봉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대성당 입구에 그리고 여기는 성체조회실 앞에 강복주신의 예수님 상가 대성당 입구에 진입로에 새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하는 거 보면서 더욱더 좋은 곳으로 아마 몇 년 후에는 변신되어 있을 것입니다. 초봉원실도 한바퀴 돌면서 아 인증사실 찍느냐고 여기저기 또 묵주기도 길을 돌면서 주님의 은총과 축복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게 내 마음속에 느끼게 주님의 사랑 듬뿍 항상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장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곳으로 아마도 바뀔 것입니다. 영상 끝 하면서 오늘은 남양성모성지 영상을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우샘입니다. 안녕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서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남양성모성지 에서 한바퀴 돌면서 앞쪽으로 위치로 파워 아멘 عل 아멘 아멘